안녕하세요 22년도 제2의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일단 한번 보시면요 단상 변화기에 그랬어요 무부하 상태에서 V1과 I0가 주어졌을 때 무부하선이 얼마냐 무부하선을 와트값으로 부활합니다 그럼 무부하선은 P0라고 쓰고요 1차측 단자점에다 무부하 전류 I0로 곱하시면 되는데 단위가 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세트합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두 개를 곱하는데 그냥 곱하시면 안 되고요 성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전압은 주어졌는데 오메가패 숫자가 없으면 1이야 그래서 1오메가는 1의 폭골이니까 기본파에 대한 전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전류 같은 경우는 오메가패 숫자 없으면 1이니까 기본파에 대한 전류야 오메가패 3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3구조파에 대한 전류야 그럼 이거는 전압은 기본파밖에 없는데 전류는 기본파 3구조파가 있잖아요 그럼 비정형파를 주었다는 얘기에서 비정형파를 계산할 때는요 같은 성분기만 곱해야 돼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3구조파는 3구조파에 계산해야 되는데 전류는 3구조파가 있지만 전압은 3구조파가 없으니까 이건 못 써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만 그냥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V1에다가 I1에 코사인에 세타1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럼 V1이나 I1은 다 실옥값을 교류에 있는 실옥값을 하셔야 됩니다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2로 나누면 실옥값입니다 곱하기 전류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입니다 루트2로 나누면 실옥값이야 코사인에 세타1은 위상참다 여긴 30도, 여긴 60도니까 빼버리면 3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여기 얼마 떨어지냐면 259.8 정도가 나와 그래서 답을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정연파 교류가 섞여져 있으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전압과 전류 항상 실옥값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세타는 위상의 차르부에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적으로도 많이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의하세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랍니다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계좌 권선수를 작게 하는 건 맞고요 전기자 권선수는 반대로 크게 하는 건 맞습니다 둘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약계장 강전기자 형이다라는 말을 쓴다 해서 맞는 거고요 변압계의 기전력이 적게 해서 역류저압을 방지하는 것도 맞아 근데 4번에 보시면 틀렸어 브러쉬를 단락되는 코이중에 단락 전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합니다 작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항도서를 이용해서 단락 전류를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부하시 단자 전압이 VN이라고 할게요 무부하시 단자 전압 V0라고 할게요 보다 높은 경우 VN이 V0보다 큰 경우 그때 발전기를 찾으래요 이걸 그래프화 시켜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는 게 있어요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 I와 단자 전압 V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뭐와 뭐와의 관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여기가 제로라는 얘기는 부하 전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에서 발생된 거니까 무부하시 전화 V0로 기준으로 해서요 발전기 종류별로 나타내봤더니 이렇게 돼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있어요 이건 과복권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평복권일 때는 나란히 갑니다 그 다음에 타여자 같은 게 약간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은 좀 더 다운이 돼 그 다음 차동복권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차동복권 그 다음 이제 직권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상승됩니다 0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이제 전부하시 전압이라는 얘기는 전부하시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하시 전류 IN이 흘렀을 때 이 걸리는 전압들이 전부하시 전압이야 그럼 이제 과복권 같은 경우에는요 VN이 V0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무부하시보다 전부하시 전압이 높게 돼 있습니다 평복권 같은 경우는요 V0하고 VN이 같은 값으로 돼 있습니다 얘가 일정하게 간다니까 같은 거예요 이 세 개 이거는 전부하시 전압들이 무부하시의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무부하시 전압보다 전부하시 전압이 작은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직권은 무부하시 전압하고 전부하시 전압을 보면요 무부하시 제로니까 당연히 정격이 더 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부하시 전압이 무부하시 전압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하고 과복권하고 두 가지에서 두 개 중에 하나 있는 거 찍으시면 돼서 전부하시 단자 전압이 무부하시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다 직권 아니면 과복권인데 보기에는 과복권이 들어가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직류기에 다중중권이랍니다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해로수 A와 극수 P 사이에 관계로 오른 거 차질에 오른 거 단 M은 다중도랍니다 저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사이에서 중권하고 파권을 비교하는 문제를 종종 냅니다 그래서 중권이랍니다 중권은 겹쳐져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병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권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 파권은 이제 파도치듯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직렬권이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병렬해로수 A를 물어봐요 그건 중권으로 되어 있으면 병렬해로수는 극수 P와 같습니다 파권이때는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브러시수다 그래서 B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브러시수는 중권이때는 똑같이 극수 P와 같습니다 파권은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균합판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균합선이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압이 균일한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는 선을 만든 거예요 중권은 병렬권이다 보니까 병렬은 전압이 이정해야 돼요 균일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권은 직렬권이니까 전압이 같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도입니다 용도를 물어보면 중권은 병렬권이에요 그럼 병렬 땐 전압이 이정합니다 이정한 걸 작게 잡으시면 돼서 저전압입니다 전류는 반대로 잡으시면 돼 대전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라는 거 파권은 직렬권이에요 그럼 직렬 땐 전류가 이정합니다 이정한 걸 작게 잡으시면 돼 전류가 이정하니까 전류가 소전류입니다 전압은 반대로 잡으시면 돼 고전압이다 그래서 소전류 고전압에 적합한 거 그러면 파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일정한 거를 작게 잡으시면 돼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압이 작다 직렬권은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작다 나머지 두 개는 반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문제상에서 지금 다중도라는 걸 줬어요 다중도 다중도로 M이라고 줬네 그럼 병렬허수 A는 중권이 된 극수와 같아요 근데 다중도를 주게 되면 다중도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파권이 때는 병렬허수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중도를 주면 여기다 다중도만 하나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다중, 중권에 대한 다중도로 줬으니까 중권이 때는 A는 MP와 같다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설명 문제로 나오니까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슬립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을 한대요 3상 유도 전동기에 2차측 한상의 저항이 I2랍니다 2차 한상의 저항을 줬고요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하기 위한 2차측 한상의 외부로부터 가해 줘야 될 저항이 얼마냐 최대 토크로 기동을 시킬 때 삽입저항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 토크로 기동 시 삽입저항 R을 구해라 하면요 2차측 한상의 저항에 가로 열고 밑줄 ST분의 1 빼기 1입니다 가로 닫고 근데 보기에 이제 이런 답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쓰는 거죠 I2는 그대로 쓰고요 분모로 ST로 묶은 겁니다 그럼 1은 그대로 쓰고 빼기 1이 나오려면 같은 거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1번에 가 있습니다 기본 모양은 약간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6번 한 번 보시면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했을 때 병렬 운전 시 부하 전류의 분담 분담하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요건 간단하게 분담 전력 공식이 있습니다 병렬 운전 시 분담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PA분의 PB 이거로 퍼센트 ZB분의 퍼센트 ZA 곱하기 PA분의 PB입니다 요게 이제 분담하는 전력 공식이에요 근데 요 앞에 소문자로 AB 써놓은 거는요 분담 전력입니다 요거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얘기하죠 임피던스 강화율입니다 요게 이제 대문자로 AB 붙여놓은 거 이건 이제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럼 이제 모양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는 A인데 여기 임피던스는 B가 왔어요 여기 B인데 여기는 A가 왔어요 반대로 왔으니까 임피던스는 반비례입니다 여기 A인데 용량 A 왔잖아요 AA 같은 거고 BB 같은 거 왔네 그래서 용량에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량에는 비례하고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반비례 형태로 갖는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비례하고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거 2번에 가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말로 나오면 임피던스는 반대니까 반비례 용량은 같은 성분이 왔으니까 비례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보시면 스텝 모터 또는 스텝핑 모터라고도 하는데 스텝 모터에 대한 장점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의 오차가 적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8번 380V에 60Hz래요 4극에 10kW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부하시 슬립이 4%라 합니다 그때 전원 전압을 10% 낮추었대요 낮추는 경우에 전부하시 슬립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어 그러면 처음에 전압 V1을 380V를 인가했을 때 그때 슬립 S1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요 4%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압 V2를 V1을 10% 낮췄대요 낮췄다는 얘기는 90% 됐다는 얘기하면 0.9배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때 슬립이 얼마겠느냐 S2 보완합니다 그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슬립은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S2잖아요 밑줄 반비례하면 반대로 올리는 거예요 2니까 1 남의 거 올립니다 자기 거 내려 반대니까 제곱 그 다음 상대편 거만 곱해 주시면 답입니다 그럼 갖다 숫자 넣어보는 거죠 V2라는 것이 0.9의 V1 위에 V1 그거 제곱 S1이라는 것이 4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V1하고 V1은 날아가니까 1만 남겠지 그래서 0.9분의 1의 제곱에다 4가 딱 곱하시면 4.9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9%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계 기동 시 2차 측의 저항을 2배로 했대요 2차 측 저항 R2를 2배로 했답니다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 최대 토크 T 맥시멈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삼상 권선에서 비례 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 추위의 원리가 있는데 비례 추위의 원리에서 첫 번째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일정하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 I2가 커지면요 기동 전류는 작아집니다 작아져 그 다음 기동 토크는 커집니다 기동 토크는 커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슬립 S는 2차장하고 비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 토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됩니다 직료 분권 전동기에서 정출력 가변 속도 용도에 적합한 속도 제어법이 뭐냐 정출력 제어가 가능한 것은 계좌 제어 방식입니다 정출력 제어가 가능하다 이거 좀 하나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올 때 전압 제어도 가끔 나와요 전압 제어 그러면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다 운전 효율이 좋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라는 것 뭐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전압 제어 방식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또 뭐 직료기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뭐 계좌 저항 전압 제어는 맞고요 극수 제어는 관계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종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좀 정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래요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랍니다 IA라고 해보죠 5뉴턴퍼 메타의 토크로 발생했대요 T1이라고 할게요 이거 첫 번째 거니까 1이라고 할게요 발생할 수 있다 이 전동기의 계좌 저속이 80%로 감소가 되었대요 그럼 자속 파이가 80%로 감소됐으니까 0.8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00% 중에서 80%로 감소됐다 그러니까 80% 0.8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기자 전류가 12A래요 그럼 IA2라고 해보죠 그게 12A래요 그리고 되면 토크는 어떻게 되냐 그때 토크 T2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크 T는요 맨 마지막 공식이 K, 파이, IA입니다 그럼 자속과 전기자 전류 둘 다 변했으니까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속 파이는 지금 방금 했네 0.8배라고 80%로 줄어들었으니까 0.8배가 된 거야 전기자 전류 IA는 IA1으로 IA2로 나누면 IA1이 12였었죠 IA2가 12네 그럼 1.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본다 여기다 그럼 자속이 0.8배 전기자 전류는 1.2배가 된 거야 그럼 토크는 총 몇 배가 되냐면 0.96배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비해서 0.96배가 된대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지 뭐 T2는 T1에 대해서 0.96배래요 그럼 0.96에다가 처음에 토크가 얼마를 줬냐면 5로 줬죠 그럼 계산기 딱 누르시면 4.8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8로 들어가 있는 거 3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속과 전기자 전류 둘 다 변했으니까 그 변화된 배수를 찾은 다음에 처음 거 갖다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권수비가 A래요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것을 1차는 데이터로 2차는 Y로 했대요 그러니까 Y 데이터 결선을 준 겁니다 데이터 Y 결선을 했을 때 삼상평형 교류에 접속했을 때 2차측의 단자전화 2차측의 단자 V2가 VV2래요 2차측의 흐르는 전류가 I2가 I랍니다 그때 1차측에 대한 단자전화 V1과 선전류가 어떻게 되냐 I1을 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거는 그냥은 못 구하고요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Y 결선이에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1차가 데이터 결선이고요 2차가 Y 결선이랍니다 1차, 2차 그럼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2차로 넘길 때는 권수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권수비 A는 V2분의 V1이야 전류로 나타나면 I1분의 I2입니다 근데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2차로 갈 때 항상 상기준에서 넘기셔야 돼요 상기준에서 넘어간다는 거 좀 기억하세요 상을 기준에서 상을 기준한다 그럼 문제상에서요 2차측의 전화 V2가 V라고 준 거야 그럼 이제 1차측으로 넘어옵니다 상으로 넘겨요 그럼 2차는 Y 결선이니까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아야 돼 그 다음 이제 1차로 넘어오는 전압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1차 전압 이게 건너가서 곱해지면 되니까 여기다 권수비만 곱하면 되지 A의 루트 3분의 V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건 1차 전압이에요 1차 전압 V1은 데이터 계산이니까 상이나 선간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쓰면 되지 그래서 루트 3분의 A, V네 그래서 일단은 전압 V1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3분의 A의 V로 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 1번밖에 없으니까 끝나는데 하나 더 구해본다면 2차측의 전류가 I2래요 이 거로 I로 줬어 그럼 이제 상에 흐른 전류도 Y 결선이니까 똑같이 흐르겠네 I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온 전류 찾으셔야죠 그럼 I1을 구하는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되니까 A분의 I 나누시면 되지 이거는 이제 상전류 구한 거고요 여기에 선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겠죠 상의 전류인가 선전류는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답이 전체적으로 맞는 거는 1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 13번은 조금 이제 답의 공개를 2번을 해놨는데 다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3상이고요 전원전압이 220이래 3상에서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전압은 다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상의 전압을 줄 때는 상전압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상이란 말이 없으면 선간전압을 보시면 돼 3상 반파랍니다 정류해서 각상의 SCR을 사용을 했대요 그때 위상각 제어각이 60도랍니다 I파 그때 저항부하에 얻을 수 있는 출력전압의 평균값은 얼마냐 그럼 출력전압의 평균값은 곧 직류군전압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3상 반파랍니다 직류분에 대한 전압과 출력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1.17에 2에 코사인의 I파 이거 한번 더 쓰면요 3상이다 보니까 Y계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값은 이게 무슨 전압이냐면 상전압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간전압으로 주어지면요 1.27에 선간전압을 주면 루트 3으로 나누어지만 상전압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I파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0.67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VL의 코사인 I파 그럼 이제 이걸 전원전압을 상전압으로 기준해서 본다면 1.17에 곱하기 220에 곱하기 코사인의 I파가 60배야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128.6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선간전압으로 보면 여기다 넣으셔야 돼 0.675에 선간전압이 220 곱하기 코사인의 I파가 60도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74.25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간전압으로 보면은 74.25니까 답이 일단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상위전압으로 본다면 128.65,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삼상전파로 한번 볼게요 삼상전파였을 때 직류분 전압은 반파의 2배예요 그래서 2.34, 2의 코사인의 I파입니다 니꼬로 그 다음에 여기 선간으로 기준하면 여기다 2배를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2배를 취하게 되면 1.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I파 우리가 주어진 게 이제 선간전압이니까 여기다 넣어버리시면요 1.35에 곱하기 선간전압이 220 곱하기 코사인의 I파가 60도입니다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게 되면 148.5가 나와 이 문제에서는 삼상전파라고 돼 있는데 답은 삼상전파에 대한 걸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최종 답안 나올 때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전압으로 하면 삼상전압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128.65가 나와야 되고 선간전압을 기준하면 74.25가 나와야 되고요 삼상전파로 했을 때가 직류분 전압이 148.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 답안 보실 때 그때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한번 보시면 유도자형 동기발전기 설명으로 오른 거 찾으래요 그건 유도자래요 그건 유도자형이래요 그러면 이제 전기자만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거 회전계좌형입니다 그 다음에 계좌극만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건 회전전기자형입니다 유도자형은요 계좌극과 전기자가 둘 다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도자형입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돼 있고 계좌가 돌아가는 거 회전계좌형 계좌가 고정돼 있고 전기자가 돌아가는 거 회전전기자형 계좌와 전기자가 둘 다 고정돼 있고 유도자가 회전한다 그래서 유도자형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도자형이니까 계좌극과 전기자가 둘 다 고정돼 있어야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3상 동기발전기 3상이래요 동기발전기에 여자 전류 10A와 대여해서 단자전압이 1000루트 3이래요 단자전압이 선관선사에 걸려 있는 거니까 선관전압 VL을 준 겁니다 3상 단락전류가 50암표 단락전류 IS가 50암표랍니다 그때 동기 임피던스가 몇 암이냐 동기 임피던스 ZS 구하래요 그럼 단락전류 줬으니까 단락전류 IS는요 한상에 대한 전압을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이게 상전압입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는 뭐다 선관전압을 줬어요 그러면 3상 이때는 항상 Y개선이 기준이다 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줘야지만 상전압이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 단위는 암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동기 임피던스 ZS 구하는 거니까 ZS를 정리해 보는 거지 둘이 자리바꿈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루트 3 분의 IS분의 VL이지 그러면 선관전압 좋죠 첫 루트 3 그 다음 루트 3 곱하기 단락전류 좋네 50 루트 3, 루트 3 날아가고요 이거 나누시면 20 나오겠네요 25 그래서 25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동기발전기에서 무부하 정격전압이 됐을 때 여자전류 여자전류 꼭 계좌전류입니다 무부하 시의 계좌전류가 IF0래요 정격부하에서 정격전압이 됐을 때 여자전류로 IF1 3상 단락에서 정격전압이 된 여자전류 곧 계좌전류로 IFS래요 그때 단락비 K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단락비 K를 구해라 그러면 IF2 다시 분의 IF 다시입니다 그때 이 IF 다시가 뭐냐면 이게 무부하 시 기준입니다 무부하 시 계좌전류 놓는 거야 이 IF2 다시는 3상 단락 시 계좌전류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 정격전압이 유기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3상 단락 시 정격전류가 흐르는데 필요한 계좌전류를 찾아서 넣는 겁니다 그럼 위에 했네 뭐 무부하 시에 대한 여자전류 계좌전류가 IF0래요 3상 단락에서 계좌전류 흘린 게 IFS래 둘이 나눗셈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죠 S로 제로 나눈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변압기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거래요 습기 제거 건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법에 대한 절연을 향상시키는 건조법이 아닌 거 찾으래요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법 그러면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은 맞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거 단락시켜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진공상태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건시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18번 18번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극수가 P, 20극으로 줬어요 극수 P를 쓸게요 그냥 20극 그 다음에 주파수 그랬으니까 F네요 얼마로 줬냐면 60Hz랍니다 그 다음에 3상 동기발전 3상이고요 동기발전계 정기자 건설 2층 중권에 정기자 슬러스 슬러스를 줬네요 슬러스가 몇 개냐면 180개랍니다 그 다음에 각 슬럿 내 도체수를 줬어요 슬러스 내 도체수 그게 몇 개를 줬냐면 10개를 줬답니다 이거 코일피치가 7이고 슬러스가 2중 성형결선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2중 성형결선이다라는 거 성형이면 Y결선인데 Y결선 2개가 이중으로 되어있다 이중으로 되어있다라는 거 성간전압이 3300볼이트래요 성간전압 VL이 3300볼이트랍니다 볼이트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본파 기본파에 대한 유효자속이 몇 회무야 자속과의 자속 그럼 일단 기본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동기발전기에 대한 유기기전력 2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써보니까 4.44에 F에 파이에 오메가에 K오메가입니다 단위는 포인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자속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자속 파이 그럼 파이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곱셈 되어있는 거 건너가면 다 나누셈이에요 그럼 4.44에 F에 오메가에 K오메가에 2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이 2가 상전압입니다 한상에 6이 된 전압이야 그럼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상전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는 조서 근데 이 오메가고 K오메가가 없어요 그럼 두 개를 어디선가 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오메가라는 거요 한상의 권선수입니다 권선수 곧 코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슬롯수 슬롯은 홈입니다 권선을 집어넣기 위해서 홈 파는 숫자예요 홈이 180개래요 근데 그 홈마다 도체가 몇 개씩 10개씩 들어가 있대 10 그럼 이건 총 도체수가 되는 거고요 권선수는 코일 한 번만 가면 되다가 도체가 2개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도체수를 2로 나누면 권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한상의 권선수잖아요 그건 3상이니까 상 3개예요 그래서 3으로 또 나누셔야 되고요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성형결선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중으로 돼 있대요 그럼 권선이 2개가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한상으로 하면 곱하기 2로 또 나누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Y결선인데 이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두 개가 겹쳐진 거니까 하나에 대한 거 계산하면 또 2로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계산해 보시면 15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K오메가 또 문제예요 이 K오메가는 권선 개수인데 이거는 단절권 개수에다가 곱하기 분포권 개수 KD를 또 곱해 주셔야 돼요 또 단절권 개수가 분포권 개수가 또 없으니까 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절권 개수 KP는 사인의 2분의 베타 파이입니다 그럼 갖다 넣어보지는 거지만 사인의 2 쓰시고요 베타라는 건 줬어요 9분의 7이라고 곱하기 파이는 각도입니다 사인 안에 있는 거 각도니까 180도 넣으셔야 돼요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0.94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D도 구해야 돼요 KD는 기본 공식이요 밑죠 Q에 사인에 2mQ분에 파이분에 사인에 2m분에 파이야 근데 여기서도 또 Q라는 게 없어요 Q가 매극 매상의 슬러스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오셔야 돼요 Q라는 것은 매극 매상의 슬러스예요 매극 매상의 슬러스예요 매극 극수잖아요 20급 매상이니까 3상이야 3 슬러스가 180이랍니다 나누면 3 나온다 그럼 갖다 다시 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밑죠 매극 매상의 슬러스가 3이고요 사인 쓰시고요 밑줄 2 상수가 3개고요 매극 매상의 슬러스가 3이고요 파이는 180도 그 다음에 사인에 2 쓰시고요 상수가 3상이니까 3개 파이는 각도니까 180도 이거 계산으로 이거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이게 얼마 떨어지냐면 0.96 정도 나온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성간 전압이 얼마냐면 3,300V로 줬어요 루트 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4.44 쓰시고요 주파수 60 줬고요 그 다음에 한상의 권선수 150으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권선 개수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0.94 곱하기 하기를 0.96이죠 이거를 다 계산기로 뚜들기셔야 돼요 그래서 다 뚜들겨 보시면 0.053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으라고 냈다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다 맞추면 안 되니까 틀리라고 낸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상의 권선수 구하는 것도 힘들고 단절권 개수 분포권 개수도 구해야 되고 또 매극 매상의 슬러스 따로 계산해서 다시 넣으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0.053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19번은 간단한 거죠 2방향성 3단자 사이터라는 건 어느 것이냐 트리약이죠 심벌로 그리면 이런 거죠 입력 애노드 출력 해소도 그래서 양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게이트 단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단자가 하나 둘 셋 개다 그래서 쌍방향성 3단자 소자는 트리약이다라는 거냐 점수 주려고 낸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일반적으로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농형은 권선형에 비해서 구조가 경과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권선형에 비해서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동 토크가 작다 보니까 소형 전동기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형이 아니고 소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트리약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기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